오늘은 패배주의를 극복하라 패배주의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우수와서 6장에서 여리고에서의 대승리 대성공을 체험했습니다 대개 큰 시험은 승리 다음에 옵니다 대개 성공 다음에 큰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여리고에서의 대승리 이후에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다 큰 승리 이후에 큰 시험이 있다 이거는 역사에서도 반복이 되고 성경에서도 반복이 되고 우리 인생에서도 반드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림도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우리 가운데 내가 서있다 내가 잘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하라 NLT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 are standing strong 네가 이렇게 강하게 서있다고 생각할 때에 뭘 조심해요 Not fall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다고 생각했을 때 위험한가 그때 하여튼 우리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다 몰려옵니다 첫째 서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오죠 서있다고 생각할 때 나태함이 오죠 서있다고 생각할 때 참 묘해요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해요 탐심이 생깁니다 없을 때 탐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을 때 탐심이 생겨요 여자 가방 10개 있는 사람 11개 갖고 싶은 거예요 참 묘합니다 가방이 없을 때는 그냥 망태게 들고 다니면 되는데 10개 있는 사람이 11개 갖고 싶고 참 묘해요 자동차 좋은 거 두 대 갖고 있는 사람이 세 대 갖고 싶고 원래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탐심이 오히려 탐심이 또 무절제해지고 그래서 온과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승리 이후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은 저렇게 승리한 거 보니까 흔들림이 없을 거야 저렇게 승리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탄탄대로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한 사람일수록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실 열이고성의 승리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승리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와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듣기 싫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였는데 이게 내 승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승리구나 내 힘으로 된 거구나 그리고 마치 열이고 이전의 자기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었고 지금도 연약한 모습인데 자기가 바뀐 줄 알아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한 건데 내가 바뀐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연약했지만 이제는 강해졌어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더 약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능력이 다 약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만신 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배우려고 그러고 겸손함이 있으려고 그래야 의지할 거 아닙니까 여기 남자분들 특별히 많이 그렇겠는데 어저께 축구보고 열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서 오늘 굉장히 심령이 다운돼 있습니다 아침부터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졌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뻥축구를 하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국 축구사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2002년도에 정말 잘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저렇게 유럽식으로 패스플레이가 가능하구나 전술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잘하다가 제가 볼 때 너무 자만심에 빠졌던 것 같아요 10년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세대교체의 실패 이번에 이렇게 지구 나니까 오늘 아침에 신무기사를 보니까 박지성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소리하고 있어요 정신 나갔죠 어느 시절의 박지성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옛날 사람들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키우지 못한 거죠 그런 거 그런 자만심 또 그것의 세대교체의 실패 또 하나는 자중질환이죠 감독하고 하여튼 축구협회만큼 파벌이 많은 데가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연세대파가 있고 고려대파가 있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한쪽에 밀리면 또 한쪽에 밀리고 지금도 한 번 서너 개 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번 감독을 세워놨더니 또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성용 자기 허락 안 받고 데이트했다나 구자철 그 다음에 박주영 그 상대가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벌벌벌 떨만한 선수들을 다 빼버렸잖아요 왜 그러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 선수들 들어와서 이렇게 자중질환이 빠지는 것보다는 한 칼로 갖고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최고 베스트가 나오지 못한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 이거 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우리가 꽤 잘한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 자만심에서 세대결제 실패하는 거고 자만심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또 깨졌으니까 이제 절박해서 뭐가 또 나오겠죠 반납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도약할 기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꼭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계속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야지 되는 건데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 민족 사이가 남겨둬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승리 이후가 우리 민족은 제일 위험해요 제일 정말 이스라엘보다도 더 위험한 게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누가 본 9장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16장 18절 어렸을 때 암성구절이었어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건 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슴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뭐 다른 성장 번역도 재미있지만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던 메시지라는 개인적인 번역이 있다고 했죠 거기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다 First pride 교만이 첫 번째로 오면 then the crash 추락이 그 다음에 온다 너무 간단하죠 교만이 오면 추락이 온다 교만이 오면 추락이 온다 그 다음에 이 거만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bigger the ego 내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ego라고 그랬어요 이 ego가 커지면 커질수록 the harder the fail 추락은 더 커진대요 추락이 더 심해진대요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아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병욱의 하나님 제가 혼자 기도하잖아요 나 혼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쓸 때도 요즘에 그러겠어요 폰트를 작게 해요 전병욱은 조그맣게 폰트를 저는 3으로 해놔요 전병욱 3 하나님 그러면 15로 해놓고 전병욱에 하나님 이래야죠 바보들은 그래요 전병욱에 하나님 이러고 이게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ego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강해지는 거고 하나님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능력이 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수화 7장에 넘어가면 묘한 일이 벌어져요 여우수화는 커지는데 하나님은 작아져요 이스라엘은 커지는데 하나님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배주의 원인이 뭐냐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오늘 6장 27절 제일 마지막을 보죠 여우와께서 여우수화와 함께 하시니 누가 함께 해요? 여우와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랬더니 외부의 소문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우수화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소문이 난 게 아니에요 여우수화의 소문 이건 뭐 당연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가 보여요? 여우수화가 보인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여우수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여우수화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까 착하게 빠지는 거예요 아 여우수화가 대단한가 보다 본인도 그래요 아 내가 대단한가 보다 우쭐해지는 거죠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오고 능력이 오고 은혜가 오고 만족이 왔을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사라졌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물리칠 때나 요당을 건널 때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우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리고 움직였어요 말씀의 실종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찍이 아침에 일찍이 항상 일찍 깼다고요 새벽이 실종했어요 또 하나 그리고 침묵하면서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실종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메마르게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실종되고 새벽이 실종되고 기도가 실종되면 이게 위기 중에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전반부에 보면 말씀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최선 다하는 그런 새벽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없다고요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우수와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우수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지금 아이 성에 공격했다가 도망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전혀 없어요 여우수와의 명량만 있을 뿐이에요 정탐하라 그리고 판단한 걸 여우수와는 기도도 안 해요 2, 3천명 올라가라고 그럼 3천명 가 여기에 말씀도 없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지는 것도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 성의 패배 우리 1절을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는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둔감성에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밑에서 뭐가 벌어진지도 몰랐다 감도 못 잡았다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건 책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알아야죠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뜨거운 말씀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으면 그런 모든 연약함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고 회귀하고 부르짖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가 없고 말씀이 사라지고 새벽이 사라져버리니까 둔감해지잖아요 이런 둔감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이 뭔지 알아요 교만이라는 건 내가 말씀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기도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또 새벽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라고 제가 어제 신방을 했던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홍대 세계에 왜 오게 됐냐 그랬더니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라 그래서 왔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교만함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말씀이 안 들려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지의 사나이 같이 보이죠 그 교만이에요 세상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씀에 공급을 안 바꿔도 봉사를 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거꾸로 우리 교회는 기도는 안 하지만 시스템과 조직에 의해서 심려는가 세상에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성령 없이도 교회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 없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없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교단체지? 교회는 말씀이 떠나면 무너져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면 무너져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도의심이 떠나지면 무너져야 돼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그래요 기도가 없어도 유지가 되고 말씀이 없어도 유지가 되고 교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적용해요 세상에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그런 교만이 겸손함이 뭡니까? 10편 1편에 나오잖아요 3절에 나오잖아요 신혜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여화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신혜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신혜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그 겸손함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화돼요 이유가 뭐예요? 공급을 의지하는 거예요 공급 신혜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뭐예요? 나는 공급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게 겸손함이죠 나는 공급 없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바짝바짝 마를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신혜가에 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신혜가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떼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은 장비를 다 갖추고 와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산에 가면 다계절이 있다 그래서 장비를 다 갖추고 오고 신발 갖추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체력 믿어요 난 샌들 싣고도 문제 없어요 예쁘게 하고 가야지 그래서 얼어 죽고 내려오고 발톱 빠지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등산으로부터 사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건 교만에 대한 대가라고요 겸손이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겸손이라고 겸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힘 가지고 될 줄 아는 그 모습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패배주의의 극복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코라암데오 이게 답이에요 석고대제하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잘못하면 임금님 앞에서 이렇게 석고대제하죠 가만히 깔고 무릎 꿇고 처분이 있을 때까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석고대제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여우수와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우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옆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비슷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비싼 옷도 괜찮고 옷을 찢고 팍 찢어서 그 다음에 여우와의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이 뭐예요 먼지 흙 흙을 뿌리는 거예요 흙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쟤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의 외계 모습이거든요 나 쟤 같은 쟤가 나라는 거예요 티끌이 나라는 거예요 먼지가 나라는 거예요 찢어진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고를 깨는 거예요 이고를 깨버리는 거예요 the bigger the eagle 이고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the harder the fall 떨어짐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 에고를 작게 만들면 작가가 만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일어섬이 크겠죠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언제까지 오랜간 동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잖아요 그때 다시 말씀이 오잖아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자꾸 인간이 발버둥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중에 제일 열받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은 잘 될 뻔하다가 결혼이 될 뻔하다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너무 용의주도해서 그래요 이 형제는 자매를 3번까지 해놨더라고요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 그래서 잘 될 뻔하다가 그 쪽지가 누출이 되는 바람이에요 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친구가 보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써놓은 거다 그러는데 조사해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3명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면 이거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상대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사귄다느니 안 한다느니 기도 없었던 걸로 한다느니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너무 대안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도 생각이 있죠 이거 이게 문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떠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어 우리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면 우리는 그냥 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죠 난 그게 참 듣기 싫어요 이번 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듀오를 가겠습니다 지금 가야 지금 가 되나 안 되나 그거를 기도 제목이라 물론 내가 절박함을 가지고 협박조론에 쓴 건 알겠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하나님 앞에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또 혼자 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석고대지 하는 모습으로 주밖에 없어 하고니 그게 있어야죠 주님 안 도와주시면 생각이 많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우수화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시선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신방 말씀이 그거였어요 10편 25편이었는데 10편 25편의 주제가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 15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내 눈이 항상 여와를 바라보면 슬픔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내 눈이 항상 여와를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눈이 항상 여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와를 바라보면 그런데 미워한 게 뭐냐 내 눈이 항상 여와를 바라봤더니 그 다음 벌어짐이 뭐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발이 그물에 걸렸어요 내 발이 함정에 걸렸어요 내 발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린 습관적으로 뭘 쳐다봐요 내 발에 걸린 그물을 바라봐요 내 발에 걸린 함정을 바라봐요 내 발에 걸린 문제를 바라본다고 내 발에 걸려있는 환경들을 바라본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뭐야 그러고 그거 묵사하고 그거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라고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고 그러지만 내 눈은 어디가 있다고요 내 눈은 항상 여와를 바라본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발에 있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셨대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제일 많은 게 결혼 문제 직장 취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다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한번 오면 쳐다보지 말라고요 그 문제 쳐다봐서 해결된 경우 별로 없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와를 바라보면 그러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약속 아니에요 여우소가 그 문제예요 자기 문제 갖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우와 바라보잖아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차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누구예요 선생님 바라보는 학생 시선 목사도 사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앞자리 나와서 맨날 또렷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그냥 미소 짓지 말아요 여기 아니니까 쳐다보는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알잖아요 왜 마리아가 마르다 사실은 우리 밥차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좋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도 앞에 바라보는 게 보기 좋잖아요 마리아는요 밥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은 마리아보다 몇 배 했다고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쳐다보는 겁니다 잘될 때도 쳐다보고 넘어졌을 때도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마리아가 인정받았잖아요 마리아가 칭찬받았잖아요 믿음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강력하다는 건 뭔지 아시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떠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이죠 결혼이 뭐예요 키에르크가 그랬잖아요 서로 얼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얼굴 쳐다보면서 싸움만 벌어져요 남녀가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걸어가는 거라고 손잡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혼에서도 풍성해지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주만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손잡고 가는 거래요 그게 결혼이래요 귀가하고 묘사 아니에요 하나 옆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수와의 강점 그는 시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석고 대제하면서 하나님 처분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털어버리잖아요 털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회복이 되는 게 뭐예요 이 자체가 기도죠 기도의 회복 기도의 실종에서 기도의 회복 그 다음에 말씀이 사라졌죠 말씀의 실종에서 말씀의 회복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9절부터 10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감격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말씀이 들려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째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거 엎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 그만 엎드려도 된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됐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온다고 이제 됐어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겠으며 하면서 니네들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말씀이 오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가 가능하고 말씀이 오니까 개혁이 가능하고 말씀이 오니까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말씀 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어제 주제가 뭐였어요 순종이었죠 순종 어떻게 하자고 세 가지 바로 순종하자 믿고 순종하자 참고 순종하자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 없이 이게 가능해요 말씀 없이 가능하냐고요 말씀이 있어야 바로 순종할 게 있고 말씀이 있어야 믿을 게 있고 말씀이 있어야 참을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없이 그냥 믿겠대요 그냥 참겠대요 그냥 바로 하겠대요 뭘 할 거예요 중구난방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이스라엘이 이런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강함이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거구나 우리 공동체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구나 말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말씀 있는 곳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말씀 있는 곳에 서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씀이 회복될 때까지 섰고도 이제 엎드려서 저물도록 기다렸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되잖아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피폐해졌었죠 기도가 회복되니까 다시 살아나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셔요 8장 1절 이제 다시 회복의 모습이 나오죠 8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서 들었던 얘기죠?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죠 군사를 다 건드리고 2, 3천명이 아니죠 최선이 회복이다 최선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정옥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다시 과거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새벽의 회복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이 뭐냐? 말씀 없이도 잘 될 수 있다 교만이에요 기도 없이도 잘 될 수 있다 교만이에요 새벽 없이도 잘 될 수 있다 교만이라고 그럼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금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또 새벽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새벽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크나큰 승리의 길로 더 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놓고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병자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내일 기도할 때에는 우리 리더십과 또 우리 전도의 능력을 위해서 또 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